스피커 2.1 채널 우퍼 스피커 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크리에이티브에서 출시된 패블 플러스 2.1 채널 우퍼 스피커입니다. 우선 외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두 개의 스피커와 하나의 우퍼로 이루어진 제품이고 스피커는 디자인을 먼저 보시면 꼭 조약돌처럼 동그란 모양의 사운드 방향이 45도로 기울어져서 책상이나 바닥에 놓았을 때 사용자 귀 쪽으로 소리를 향하게 해서 전달이 좀 더 잘 되게끔 이루어진 구조고요. 따로 제어 버튼은 볼륨 조절 로브 말고는 특별하게 가진 건 없고 바닥면에 보시면 특이한 점은 개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노우, 하이, 개인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사운드를 증폭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우퍼는 MDF 재질로 되어 있고 특이점이 없으며 바닥면에 우퍼가 있고요. 받침대가 튼튼하게 고무 패드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스피커 연결하는 부분은 한 개의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식인데 먼저 스피커 케이블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세 개의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SB는 전원을 입력하는 전원 케이블이고 WOS 케이블은 노트북이나 PC 연결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고 RCA 케이블은 우퍼 뒷면에 장착하는 케이블입니다. PC 연결해서 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 연결되어 있고 스피커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원을 연결하고 노브를 돌려주면 연두색 LED가 들어오면서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변하게 되고 돌리면서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요. 음악은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순 없지만 몇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ound 10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